리듬탑 이건 그냥 노래니까 리듬탑 뭐해? 어서 보길 끊어리지 않고 가슴과 허리를 꿀렁이지 않고 우린 가리는 거 없어 예를 들면 때와 장소 멋있는 척 아네 아픈 얘는 요즘 아이들 즐기는데 무슨 사당한 이유를 원해 이건 그냥 믿음 닿기 좋은 은은한 노래 굳이 제목을 정하자면 칭찬이 노래를 틀면 고울에도 춤추게 하는 게 검은계를 놓여 남녀노소 이건 그냥 노래니까 리듬탑 뭐해? 어서 보길 끊어리지 않고 가슴과 허리를 꿀렁이지 않고 우린 가리는 거 없어 예를 들면 때와 장소 멋있는 척 아네 나쁜 얘는 요즘 아이들 즐기는데 무슨 사당한 이유를 원해 이건 그냥 믿음 닿기 좋은 은은한 노래 굳이 제목을 정하자면 칭찬이 노래를 틀면 고울에도 춤추게 하는 게 검은계를 놓여 남녀노소 이건 그냥 노래니까 리듬탑 뭐해? 어서 보길 끊어리지 않고 가슴과 허리를 꿀렁이지 않고 우린 가리는 거 없어 예를 들면 때와 장소 멋있는 척 아네 아픈 얘는 요즘 아이들 즐기는데 무슨 사당한 이유를 원해 이건 그냥 믿음 닿기 좋은 은은한 노래 굳이 제목을 정하자면 칭찬이 노래를 틀면 고울에도 춤출게 하는 거 Yeah 검은계를 모여 남녀노소 음악은 흐르지 방방 고고 그 노래를 불러 나를